낙판 자리우.. 자리우.. 거짓 같고요. 굳었어 아니고 아예 그냥 가운데를 던져버렸네. 응. 고마워. 그렇죠. 또 죽어있고. 저도 죽어버렸네. 분명히 그니까. 무슨 사실. 더 볼까. 두고 이제.. 이제 모르겠다.. 굳어? 하나. 골치도 잘 안오는 게그맣. 지금 왜이러 Camo어? 이거 진짜 maps에선.. 마지막에 캐시.. 쓰던 거긴 해ready. 안녕히 계시자. 여기 적으네요 예 어? 아 망했네 어 뭐 왔어요? 아 저글이 벌써 왔네 어디갔지? 프로브로 나 싹 다 잡아버릴게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게요 저글이 너무 많은데 어? 어택 당해놨어 아 잡았네요 아 그냥 포즈 깨려고 포즈만 때리셨구나 어 포토 못찍게 하려고 근데 이게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이건 질럿이라 뽑아야겠다 이거 최대한 해봐야 돼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아니 마일라님 이거는 아 어차피 상관없나? 아 틀렸다 힘들다 힘들어 아 아 아 어렵네 저는 안될거 같고 한번 제가 갈 수 있는 만큼 시원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이게 투칼라여서 지금 그냥 차라리 저 버리세요 버리고 그냥 병력 투척해서 다른데 가세요 그렇게 가야지 지금 병력들은 제 주 병력으로 쓸게 아니라서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야야 그렇다면야 아 질럿 계속 오네 저도 질럿 있어요 아니 일단은 나 망할 수 있어요 나 망할 수 있어요 오지 마세요 아 망할 수 있겠어요? 예 망할 수 있어요 잠깐 싸우는 것만 갖고 이러면서 몰래 가야겠다 뭐 뭐야 뭐야 아 아 잡았구나 갑니다 갑니다 저는 복구 했어요 어 지금 사막님 완전히 이.. 뭔 소리야? 아, 버튼 소리구나 사망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잡았어요. 다 막았어요. 야야 아, 이 분하고 싸워서 이익수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이 분을 잡아야 일단 이길 각인데 어디요? 다섯이요? 네. 어? 기지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고 네. 제가 그러면 이 분을 아예 끝장내버릴게요. 예예. 아, 예언자 왔네. 예언자가 뭐야? 포토? 아니 저기 뭐 다크단이 되고 아니, 이 분이 제 지장알 쓸어버리려고 오셨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 전 지키지 마세요. 저는 전 지키지 마시고, 전혀. 아, 억세다 진짜. 자. 가능하겠어요, 로스트님? 네. 막았어요. 이거 놀랬겠지? 내가 언제 이거 만들었나 했겠지? 도망간다, 도망가지. 하아... 이래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포지라도 좀 짓고... 어? 투컬러인가? 아니네. 뭐? 아, 이런 캐리어네. 그래요? 괜찮아. 불사 좀 뽑아버리지 뭐. 아, 이런 캐리어네. 그래요? 괜찮아. 불사 좀 뽑아버리지 뭐. 아, 뭐야. 그럼 어떡해. 아, 오버로드 없어? 지금 오버로드 뽑아오세요. 제가 지원 갈 테니까. 아, 이 광전사들. 와, 캐리어가 4대나 있네. 지금 제 디텍터 밝혀놨으니까. 잡을 수 있으면 좀 잡아주세요. 저것 좀. 예. 어, 다행이다. 인터셀터 다 잡았네요. 예, 예, 예. 어? 마모님 문진이. 왜? 아... 아, 난리 났네. 네. 지금 버틸 수 있어요. 저거 버틸 수 있고. 일단 저는 버틸만 해요. 지금 버틸만 하고요. 네. 저도 최대한. 어, 일단은 저도 준비 끝났으니까. 막아볼게요. 예, 예. 사망인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사망에 그림이 안 나오네. 지금 제가 공업 폭격기 다 본진으로 해드릴 테니까. 네. 좀 버텨보시고. 아, 버틸 수 있어요. 지금 히드로가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사망인을 어떻게 못 살리는 각인가? 저거는 아마 힘들 것 같은데요. 미안하다. 지금 SCP 하만 해도 살려나오면 살릴 수 있어요. 차라리 내 본진으로 와. 사망아. 그냥 지금 고만 봐봐. 일꾼을 살려오세요, 일꾼을. 사망이 손 놨다. 이리 와, 일로 와. 음. 적왕 마주쳤다. 적왕 마주쳤다. 적왕 메일 통. 또 한 통해요. 핵 맞았어. 지금? 또. 아니. 핵 쓰려다가 마주친거 끝난 것 같은데. 무슨. 적왕 마주쳤다. 여긴 이거 좀 거슬리네. 안 돼지 처절하다 진짜 아이씨 수정 탐인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정 탐인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정 탐인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괜찮겠어요 지금 예 아 어려워 와 미치겠다 지금은 지호 맞아야 되는 각이네요 아 지금 저도 공격당하네요 그럼 저 버리세요 저 버리세요 저 살 수 있어요 저 살 수 있고 아 이분들 각재고 오셨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 폭풍함이네 이거 아 그 weaving refresh itten 53 trabalh offs 아 양쪽에서 지시네 이쁜데 로스트니만 살면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려워요? 양쪽에서 지금 난리 났네요 이거 여기까지인가? 아 난 제공 가능하거든 정말 빡세긴 한데 저도 어찌어찌 살아날 것 같은데 나 이겼다 아 저도 일단 걷어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혀 지원 못해줘요 자기 기준 자기가 지켜요 그 밖에 없어 지금은 혹시 돈 얼마나 있으세요? 지금 미네랄 한 8천정도 있어요 4천정도 주세요 네 사망아 너 돈 줄 수 있으면 나도 좀 주고 사망이 죽었나? 죽어도 줄 수 있나? 감사합니다 와 다 죽었다 지금 털려요? 아니 아니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어 막아야돼 막아야돼 저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뭐야 또 아가야 오오오오오오오오험 어? А아아 나 혼자 다 터지네 맞아 망을 수 있어요 jack 망을 수 있고 눈물난다... 눈물나 아 돈 왜이렇게 많아 사망에 많이 줬다 고마워 야 미치겠다 나 진짜 아 밀렸네 밀리셨어요? 네 자원이 없어요 지금 걷어내고 좀 아 제 자원 드릴까요? 아 아니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유닛 나왔어요 유닛 나왔어 이제 다 죽었어 자원 되세요? 네 자원 돼요 와 나온 타이밍 진짜 마그란 타이밍만 나왔네 로스트님만 버티면 한타는 할 수 있어 우리가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한타 할 수 있어 제가 일단 쏘울림 아예 끝장 내버릴게요 지금 예 네 7시 밀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역전 할 수 있는 거야 저도 지금 병력 쌓여가요 7시가 누가 마일라님 아냐? 아니구나 마일라님 잘해 마일라님 마일라님 조심하세요 지치기 조심하세요 지금 본진 왔어요 네 괜찮아요 저 막을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저 막을 수 있어요 저 지금 지원 같으니까 5시까지 밀어버려 같이 네 1시요? 와 1시가 고르니까 엄청 폭겠는데 지금 추적자 몇말밖에 안 왔는데요 저한테 1시 쪽에 있던 분은 어 근데 되게 견제 안 받은 것 같아 저쪽 이거는 어우 추적자가 맞네 아니 제가 왔어요 일단 양쪽 다 걷어냈으니까 예예예 역공 가죠 그대로 어디로 갈까요 저거로 가죠 저거로 야야야야야 제 만약에 제가 토스한테 죽어도 지어놓지 마세요 네 그 상태로 미세요 같이 제 병력을 같이 밀어요 끝났네요 아 아 이걸? 와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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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이걸 해내나? 와 진짜 처절했는데 그러니깐요 와 이걸? 야 이거 내가 볼 때는 사망이가 돈 주고 또 컸다 그러니깐요 어 내가 진짜 자원 안 캐고 스타 보트를 지금 한 10개 늘려가지고 이것도 컸어 진짜 이것도 컸어 진짜 바로 바로 여기 딱 싹싹 끝내버리고 싹싹 끝내 싹싹 끝내고 사망앤캐시 미친 사망앤캐시샷 어 어 아 죽음으로 어 아니 무슨 뭐 보험이야 보험 사망보험이야 씨 한시 갑시다 한시 여기 이걸 망한 애네 와 병력 미쳤어요 저 지금 병력 개 많아요 진짜 공허폭격기 와 이거야 이거 인생 끝장네 어 아 여기서 추적추적 아까 계속 많이 가셔가지고 그러셨구나 어 아유 녹여드릴게 녹여드릴게 아유 빨리 가자 얘들아 빨리 마음에 문 열고 가자 어 수고여 아 이거 끝났네요 아 수고여 아 이걸 역전하네 와 이걸 역전했네 야 시들아 미쳤네 아주 끝단말이 뽑았죠 지금 제거란걸로 좋아요 좋아요 하니깐 어 아이고야 여기도 기지 있으시네 와 여기 많이 하셨네 이분 아 소울님 7시에 계셨던 분이네 그러니까요 야 아무것도 안한 건물 저기 뭐야 건물만 지워두셨네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지워두신거 다 망가뜨려가지고 저희가 그쵸? 흐헝 가자 공업폭격기들이야 가자하 마음의 문을 열어! 아하 지져아아아아아아 잠깐 소울님 이거 또 시작하신거 같은데 뭐야 크으 진짜 헤드완 뭐야 이거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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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씨, 무슨, 가래의 꿈이야? 얼마나 꿈을 크게 크셨던 거야, 이분, 뭐, 박용욱이야, 무슨. 도망자 토스야? 아, 지금 인공수가 낮췄었구나. 수고여어.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이고, 박판 승리로 끝냈네. 와, 그러게요, 진짜 이걸 역전하게 될 줄 몰랐네요. 야, 이걸 역전했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야, 막판은 진짜 좀 잘한 것 같아. 감개무량하네요. 어, 진짜. 막판은 좀, 우리 맨날 계속 그랬잖아. 털려요? 아, 예. 아, 아니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공격 안 해. 아, 어떻게 해요. 아, 가능해요? 막을 수 있어요? 아, 모르겠어요. 아, 아니다. 막을 수 있어요. 이것만 한, 진짜, 여섯 번 말하다가, 어, 갑자기 타이밍이 뭔가 느꼈어. 갈까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보내버리고. 아, 사망아. 사망 캐시 잘 썼다, 아주. 진짜 사망님이 자원 주신 덕분에. 어. 아. 진짜 잘 썼다.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네. 아, 아주 재밌었습니다, 로트님. 한, 일곱시, 흠, 다저씨가 마일라님. 한시가 엔타로아도님. 그리고, 일곱시가 소울님. 내가 볼 때는 마일라님이 잘하시는 분이야. 어. 저번에 스타일때도 지식도 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어. 사망인은 이제 핵, 핵 그만 맞고 싶어가지고. 이거 봐. 계속 귀찮게 해가지고. 그쵸? 흠. 흠. 여기서도 저글링 너무 빨리 오더라구요. 아, 근데 생각보다 저글링 너무 빨리 오는거야. 이거 막 막고 막 이랬지, 내가. 포즈를 깨려는 게 추가 공격이 올 거 같았어. 포토를 못 찍게끔 만들고, 나를 날릴 생각 같았거든. 그리고, 엔타로아도님도 조이길이 같이 들어왔었어요. 저한테. 솔직히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가 봐도 저 망해야 되는 각이에요. 진짜로. 보세요. 본진의 포토 하나도 없죠? 이걸 누가 봐도 망해야 되는 각이었어요. 진짜. 어. 그래서 포즈 지우면서. 어. 이러면서. 열두시도 같이 털려갔네. 와, 역시. 마일라님, 어. 이거 봐. 이러면서. 여기는. 여기는. 엔타로아도님한테 맡겼었네요. 어. 그랬다가. 로스트님이 한번 지원을 와서 막았구나. 어. 그렇구나. 근데 이제 사망이야, 문제야. 이거 봐. 마일라님 다 흔들잖아. 마일라님 나랑 사망이 다 흔들잖아. 그치? 하하하하. 씨. 도와. 도와주세요. 너 못쓰고 도와. 아. 아. 무슨 자원을 캐고 있냐. 야. 마린을 뽑아야 될 거 아니니. 하나가 놀잖아. 이거. 이거. 타다가 이거 할 수 있는 거 몰라? 이거 하나씩 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한 번에 이거 잡을 수 있어. 사망을. 참고로. 이거 봐. 이거. 여러분. 누가 봐도 못 막는 각이. 아. 이거는 이제 막을 수 있는 각이었고. 아. 여기서 로스트님이 한 번. 어. 한 번 휘둘렀네. 마일라님을. 어. 로스트님이. 적절하게 잘해주셨. 여보세요. 왜 치나 빠져요. 아. 본지? 아. 그렇구나. 어. 아. 그러네요. 소울님. 여기서 일곱씩 견지 잘해줬고. 어. 뭐 한거지. 방금 엄청 막. 소리가 엄청난데. 아. 한시 복수한다고 사망이 어그로 끌었던 것 같고. 아. 한시에 핵 쌌어요? 아. 그래요? 전혀 뭐. 이상이 없습니다. 예. 쉴드만 까인 냄새. 어. 여기서 좀 위기였어. 여기서. 이게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때 로스트님이 좀 위기였어. 사실. 그래서 내가 지원을 갖지. 여기서. 그랬더니. 노. 그랬더니 마일라님이 오는거야. 와. 나 여기서부터 진짜 환장하겠더라. 나 진짜. 어. 여기서부터 내가. 정신을 못차리겠어. 게임을. 내가 다시 본진으로 가는데. 와. 이러니까 또 빠져. 아. 내가 진짜 여기서 정신. 이러면서야 계속 들어오지. 나는. 내 기질을 지킬 틈이 없어. 이거봐. 이거봐. 우리 3방향 다 공격당했잖아. 그치. 사막이 날라가고. 이때 제가. 제 자신을 버렸어요. 이때 로스트님을 도왔던 이유는. 저는 솔직히. 오래 못살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로스트님을 지키면. 왠지. 이길 수 있을만한. 그런 느낌. 어. 내본진 날라가도. 그쵸. 포토가 은근히. 어. 오래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나 뭐. 털리고. 뭐고 가네. 이건 뭐. 어떻게 했지. 내가. 아. 이거 로스트님 도와주러 오나. 아니네. 뭐. 공업 폭격기가 쎄. 어.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농락.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다 이겼다 이거지. 스타포트 뭐. 나오는 족족. 다 잡는다 이거지. 농락 보세요 지금. 노트님. 동로도 못하여. 지금 여기 때문에. 사막이는 아예 죽었어 이미. 이거 봐 이렇게 하면 이길거라 생각을 하죠 어 이거 봐 농락 여기 결국 싹 밀렸었어요 저는 이거 내가 어떻게 그 꼭 했지 근데? 야 노스트님 노스트님은 시드라가 많아서 막았긴 한데 아 맞다 넥서스 날아갔구나 여기까지 하고 포토 있으니까 집에 가시더라고 봉호 폭격기 조금씩 나오고 이러니까 거의 온리 뮤탈로 가셨네 이러면서 내가 금방 성장할거라는거 몰랐던거지 제가 이때 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돈 잘보세요 돈 잘보세요 삼천얼마죠? 잘보세요 여러분들 돈 잘보세요 진짜 돈 잘보세요 이거 보세요 만이천 늘었죠? 봤죠? 여기서 사망 사망엔 사망엔 캐시 돈 다 보냈어 마문여 바로 돈 쓰는 모습 어 이거 보세요 여기서 한 번에 마리천원 내면서 아 여긴 뭐 얼마 성장 못하겠지 복구 안되겠지 이랬다가 여기서 사망엔 캐시 제대로 받아가지고 여기서 먼저 나를 조져줬어야 됐는데 설마 설마 오겠느냐 설마 저기서 더 크겠느냐 어 어 여기 로우슨이 싹 밀었네 어 이러면서 입금 완료되면서 스타포트 막 확장해댔죠 제가 이때 여기서 어 서서히 쌓여나가는거지 공허폭격기가 그쵸? 근데 갑자기 의외로 쏘올림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는거야 이거 뭐 디바오론가? 이거 얘한테 다 무너지면서 어? 이거는 한 번 갑시다 이렇게 된거지 야 여기서 우연찮게 마일라님 오는 병력 한 번 끊어주고요 뒤찍이 가는거 운도 전략이야 그쵸? 어 여기 추적추적 추적추적 한 번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갑시다 함께 나있나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일라 밀고요 어 이러면서 나 무시했던 사람들 사망엔 캐시 보험 받아가지고 사망엔 캐시 많이 첨 받아서 공허폭격기 미치게 뽑아내면서 여기서 이제 승기가 이제 기울었습니다 어 여기서 승리가 이제 기울었고 드론 또 이게 또 터뜨리는게 이게 또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뾱뾱이 터뜨리는 것처럼 이 다음에는 뭐 그냥 올라가서 그냥 어 깔끔하게 이제 밥 먹으러 가는거지 디저트 먹으러 어 나를 일찍 끝냈어야 됐는데 이렇게 낼거라 생각 못했을거야 야 소울리 그림은 거의 두 명 산거처럼 그치 두 명 산거처럼 해놨어 미친 질러 뽑고있어 아 눈물나져 질러 모아두고 있어요 돈이 2만원이 있네 아 이분은 약간 그런 느낌이다 혼자 열심히 돈 벌어왔는데 돈 써야지 했는데 심장만비 걸린 약간 그런 케이스네요 예 2승에서 돈 다 못쓰고 가네 열심히 벌어가지고 건물 지었는데 그 다음날 심장만비로 죽은 케이스 평소에 건강검진 많이 받으셨어야 됐는데 너무 어 데비를 안하셨어 그동안 털리지는거지 야 마지막 남산에 마일라 했네 깔끔했습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됐어 찾아요 저